오늘의 말씀 참은 21장에서 2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힐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귀례를 지켜 안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녀교육은 신명기의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물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든 자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합니다. 오세전 유아기에는 주로 어머니가 교육을 맡고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 역할이 커집니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주로 구존으로 이루어졌는데 난지 8일째 한례부터 시작하여 쉐마를 넣은 경문을 만들어 매일 암송하며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완전히 몸에 익히도록 했습니다. 솔로몬 또한 교육을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어려서 배운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교육에 적기는 어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말한 어렸을 때 교육의 가장 좋은 년은 디모데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from infancy 이는 대략 젖을 땐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의 시기인 다섯 살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 참은 25장에서 29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과 히스기아의 신하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를 통해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솔로몬의 참은 또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에 대해서는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슬기롭게 누군가를 책망하게 되면 책망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 문을 열고 평안하게 경청하며 흔쾌히 받아들여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편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활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와 발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는 것처럼 활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이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흥이 넘치는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상처를 헤집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모든 비유는 너무나 적절하고 지혜로워서 듣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솔로몬 지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그의 말을 따르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충성된 종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충성된 종을 성경에서 꼽는다면 아브라함의 종,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내려가 보디바레 집에서 가정충무가 된 것도 그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계 제작에 총책임을 맡았던 부살렐과 올리압도 매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이라고 일컬으신 모세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에게 정말 민폐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충성된 종이 받을 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하다. 한편, 미련한 자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입니다. 참은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위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까지 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무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곧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자문 30장에서 3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굴과 르메엘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은 권력자가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합니다. 3은 29장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는 공의가 그 지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공의를 구하면 그 나라는 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뇌물을 가까이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왕이 공의, 구제, 평화를 놓고 나라를 설계하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그 나라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는 왕 또한 뇌물을 요구하는 왕과 다름없습니다. 과도한 세금은 백성을 위한 일보다는 왕을 위한 일에 쓰려고 거두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모세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매우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증언입니다. 나는 그들의 낙위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의 증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낙위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과는 정반대로 공유롭지 못했던 사울 왕은 오히려 자신의 측근들에게 특권을 주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갓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피씨 8세기의 미가 선지자는 당시 남유다에서 선하고 정직한 지도자와 재판관과 권세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가 7장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처럼 정의로운 지도자들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권력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 그 나라는 부패해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문 31장에서 르메엘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충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왕의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막대한 권력을 소유한 자리이자 큰 재산을 소유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여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르메엘 왕에게 충고합니다. 이는 솔로몬 왕마저도 그의 집권 후반기에 잘못된 길로 갔음을 반성했던 내용입니다. 열한기상 11장 사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원전하지 못하였으니. 자문의 부록과도 같은 이 장은 왕의 권력 사용에 대한 충고와 함께 여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르메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유로운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처럼 지혜로운 두 가지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르메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말합니다. 자문 3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유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의 가장 중요한 본부는 재판을 통해 권고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레이기아 신명기에 기록된 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유로 사람을 재판을 치며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재판 이야기가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윗은 성경의 재판 원리대로 잘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솔로몬 또한 아버지 다윗처럼 공과 의의를 행할 재판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우사바스는 국가경영을 하나님의 재판에 집중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페르시아 왕은 에스라에게 레반트 지역의 재판 전권을 맡겼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신명기 1장의 말씀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 1장에서 4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술란미 여인, 예루살렘 여인들입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 이야기 속에서 술란미, 베데르산 그리고 다윗의 망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월등한 재와 지식으로 찬란한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화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자 작지만 아름답고 깊은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은 빛나는 보석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해 던지는 진정한 한마디 한마디에는 솔로몬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술란미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1장 5절입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술란미 여인은 자신의 왼쪽 모습은 마치 개달의 장막과 같이 아름답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개달의 장막 같다는 표현은 염소털로 만든 검은 장막과도 같은 햇볕을 받아 검게 그을린 유목민의 피부를 말합니다. 하지만 술란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므로 자신이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워졌다고 기뻐합니다. 솔로몬은 술란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하였구나. 내 두 뺨은 땋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괴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을 비유한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당시 최상급 왕의 말로 온갖 보아로 지장하여 그 위험과 품이 그리고 강건함이 말로 다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또한 술란미 여인의 목을 비유한 구슬괴미는 결혼을 앞두고 신부에게 선물하는 예물로 구슬로 껴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목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술란미 여인을 위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겠다는 것은 왕의 신부 즉 왕비를 위해 주는 보석과 장식품을 말합니다. 이는 술란미 여인을 가장 고귀한 왕비처럼 대한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술란미 여인과 솔로몬이지만 이들의 사랑은 풍성하기만 합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살던 곳인 술란미는 평화라는 뜻으로 순엠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돌아와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데르는 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르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11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오늘날 비틸로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술란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많은 비유 가운데 아가 4장 4절을 보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다윗의 망대는 무기 저장과 적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왕궁에 세운 탑입니다. 솔로몬은 술란미 여인을 용사들의 방패 천 개가 달린 망대와 같이 고둔 목과 보석 장식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목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는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자파 문곁 성벽에 있는데 이는 다윗 시대의 유적이 아니라 빛이 2세기에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오직 사랑하는 술란미 여인의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고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고 입술은 홍색 실 같다고 조목조목 묘사합니다. 또한 뺨은 성류 같고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이 곧고 아름답다고 비유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값진 것 그리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술란미 여인을 모든 값진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논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 5장에서 8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술란미 여인, 예루살렘 여인들, 신부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신부의 오빠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딜이사라는 것과 도장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찾았던 술란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일어나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너다. 아가서의 내용 중 최고의 사랑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술란미 여인의 시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사랑 고백 또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딜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에서 딜이사는 기쁨 혹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딜이사는 사마리아 동쪽 약 14km 지점 세겜에서 약 9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딜이사는 오무리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푹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술란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딜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바래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도장은 인 인장 인장 반지 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도장은 나무, 돌, 보석 등의 문양을 새겨 소유권을 확증하고 문서나 법의 진실성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도장은 보통 구멍을 뚫어 끈으로 메어 몸에 지니거나 반지로 만들어 인장 반지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를 도장처럼 늘 가까이 있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달라는 표현입니다. 아가의 마지막은 활기가 넘칩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대화를 듣노라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다정함이 깊게 묻어납니다. 오히려 곡절 끝에 얻어낸 사랑, 그 아내는 함께 겪었던 고통,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의 괴로움, 살아가는 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말미암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가사의 흐르는 사랑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이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의 말씀 11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과 애국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솔로몬의 여인들, 하닷, 르손, 여로보암, 아히야 선지자, 르호보암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시돈과 암몬 그리고 밀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집권 후반기 정치는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 제국주의로까지 옮겨가지는 않았지만 경제력과 국방력을 기반으로 제국경영 모방정치를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국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후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포함해서 천명의 부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정략결혼을 통한 국제정치는 결국 솔로몬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정략결혼 국제정치는 솔로몬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주변 나라의 힘을 과시했고 주변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즉 결혼을 정치 도구화한 것입니다. 열한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암몬과 애돔과 시돈과 헷여인이라. 집권 초반기 동안 아버지 다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그의 집권 후반에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제국 경영을 모방하는 데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열한기상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우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의 여우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우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압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서 등장하는 시도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로 어장이라는 뜻입니다. 시도는 두로 북방 약 48km, 베이루트 남방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해상무역의 중심지인데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이곳에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악명높은 왕후 이세벨이 바로 시도 출신입니다. 시도는 신약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암몬은 친족의 근치네라는 뜻입니다. 암몬은 롯과 롯의 작은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벤암미로 시작된 민족으로 그들은 야복강 상류에서 아르논강에 이르는 지역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모합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모합은 롯과 롯의 큰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시작된 민족으로 그들은 세렛골짜기와 아르논강을 경계로 사해 동편 해발 약 900m 이상의 공원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했습니다. 솔로몬이 모합, 암몬, 애돔, 시돈, 그리고 핸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이 유입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우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돈의 우상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아스타롯은 쾌락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바알의 배우자로 함께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은 모합 그무스의 배우자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암몬의 우상 몰렉 즉 밀곰입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섬겼던 우상입니다.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몰렉은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주로 행했으며 밀곰, 몰록, 말감으로도 불렀습니다. 셋째 모합의 우상 그무스입니다. 그무스는 모합 사람들의 민족신입니다. 모합 사람들은 자신들을 그무스의 백성이라고 하며 인신제사를 행하고 전쟁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의 통치 후반기에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어기며 이방의 많은 여인과 혼인하면서 왕실의 사치는 결국 과다한 세금과 종교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 사유화를 이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는지 이후 솔로몬의 아들 루어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한기상 12장 사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숨기겠나이다. 과다한 세금 징수에 이어 결국 솔로몬의 종교 부패는 크게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악행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시며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러나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를 외면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솔로몬에게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세워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은 애돔사람 하닷, 소바사람 르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 나라들의 대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자가 솔로몬 통치권 내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밀로의 건축과 다위성을 수축할 때 요셉족 속의 일을 감독하던 자로서 솔로몬에게 그의 부지런함이 인정되어 솔로몬의 큰 용사가 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밀로는 가득 채우다 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던 요새화 된 성벽입니다. 밀로는 성의 내성과 외성 사이를 흙으로 메워서 성벽을 튼튼히 만든 성이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9절에 보면 다위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라는 기록에서 밀로라는 지명이 성경에 등장했으며 다위세에 이어 솔로몬도 이곳을 요새화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이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히스기아도 예루살렘 성의 밀로를 경고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밀로 성벽을 견고하게 하여 유명해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정치적 라이벌로까지 성장하여 마침내 솔로몬의 정적이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심판 동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아 선지자를 통해 이를 예언하게 하시는데 첫째, 여로보암을 왕으로 임명하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아 선지자에게 옷을 찢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모압, 암몬의 신들을 경배하며 다위세 길로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며 열 지파를 빼앗으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에 이를 행하실 향후 계획을 밝히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부로 복의 언약을 밝히십니다.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과 복을 받은 후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제사장 나라를 따른 다위세 길과 다른 길을 걸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권력, 사유화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분단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전부 빼앗지 않으신 이유는 유다와 다위세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을 다위세 자손의 관할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다위세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위에 내종 다위과 다위세 길 덕분에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아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때늦은 후에 그리고 청년들에게 남긴 보석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포도원과 바할 아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넘치는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라고 외쳤던 솔로몬의 목소리는 어느덧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다 라는 고백을 반복합니다. 즐거움도 헛되고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충고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에 살면서 인간들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의 끝을 보았지만 만족함을 주는 기쁨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는 헛된 쾌락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쾌락을 즐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기쁨을 맛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그의 결론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취했던 쾌락은 술, 사업, 집짓기, 호도원 및 동산갓기, 과원 만들기, 연못 만들기, 남녀 노예를 두기, 최고의 소와 양떼 소유하기, 은금과 각종 보배 소유하기, 노래하는 남녀와 처첨 많이 두기,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소유 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많은 재산 중 노예와 가축이 있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재산을 측정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솔로몬만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원없이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사업을 크게 하여 자기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가난한 땅은 토양과 기후가 포도재배에 적합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포도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데 보통 8, 9월경에 수확하여 섭취하고 대부분은 포도주를 담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대개 언덕 위나 경사진 곳에 만들었습니다. 돌을 골라 땅을 평탄하게 한 후 물빠짐이 좋도록 배수로를 만들고 가시 울타리를 세워 여우 등의 들짐승을 막고 망대를 세워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기 위해 포도원에 술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왕실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때 보면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27절입니다.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고가를 맡았고 솔로몬 또한 포도원을 크게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아가 8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에게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에서 바알하몬은 풍요의 주, 군중의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하몬은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던 곳으로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스레일 평원 북방 수빔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솔로몬은 이곳의 소작인들에게 은 천을 소작료로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포도원, 과업만드는 사업뿐만 아니라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가져오는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금은 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세 등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악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헛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죽음 또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허락된 인생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 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분배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때를 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서원 이야기와 솔로몬의 값진 조언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서원의 히브리어 네데루는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구두로 자신을 바치거나 어떤 일을 행할 것 또한 일정 기간 하지 않겠음을 자발적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속건제를 들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는 특별규례가 있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운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가 반대하면 무효이고 결혼한 여성도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서원은 흠없는 재물로 해야 하며 감사화목재물은 그날 다 먹어야 하지만 서원화목재물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서원인 나시린 제도도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 서원은 특별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즉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서원 기간 동안에는 부모 형제의 시신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 서원의 기본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별로 구별해 서원의 값을 정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재물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받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고 드린 속전은 성전의 관리비, 유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자발적 헌신이 가장 품위 있는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살게 하시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한 행위인 자발적 헌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시린 헌신과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생명 속전 예물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항목입니다. 솔로몬은 뭐뭇이 뭐뭐보다 낫다라는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제시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을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온갖 수고와 고통을 벗고 인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수많은 수고의 날, 고통의 날, 죄악으로 가득한 날을 시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거쳐야 할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 다짐을 초상집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슬픔에 함께 동참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평생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은 순간 타오르는 즐거움이 있지만 곧 사그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여섯째 솔로몬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모두 결의에 차서 시작하지만 끝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솔로몬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도 고통도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폐망의 선복이 될 뿐입니다. 여덟째 솔로몬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이 옛날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서 8장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들 각자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렸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일은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최선을 다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었지만 그들은 고마움 대신 사울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해버렸습니다. 다윗의 노력만 본다면 이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오히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요셉이시고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허무한 세상에서 행복하고 의미있게 사는 길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솔로몬은 노년을 권고한 날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때에 대해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권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때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노년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떨릴 정도로 힘이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이 사라지고 몸이 구부러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집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다니지 못하고 음식도 많이 먹지 못합니다. 맷돌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집니다.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 새소리에도 잠을 깹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도 약해집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백발이 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노년의 때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솔로몬은 권고한 날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어진 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가 바로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하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수월은 히브리오로 쇠월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에게 요구되는 죽음, 죽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두운 지하세계, 무덤, 구덩이 등을 뜻합니다. 수월은 성경에서 여러 문명에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죽음, 음부, 무덤, 지옥, 땅속, 수월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혹은 무덤의 의미와 함께 사망과 부활 사이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최후 심판을 받기 전에 불신자들이 대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가르침을 시작했던 전도자가 마지막 교훈을 말합니다. 일생을 한 걸음으로 달려와 그 끝에 다다른 전도자가 젊은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랑어린 당부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헛됨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애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후회란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의 말씀 6기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사탄, 욥의 아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6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원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수는 은혼이라는 뜻입니다. 우수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아라비아 사막 북부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는 가난 북동구의 바산이나 사해에 남동쪽에 있는 애돔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수는 광야 부근으로 애돔과 연결된 것으로 비옥한 초원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칭찬하며 자랑하시자 사탄이 반론하기를 욥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 그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단지 악한 세력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의 지성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감정은 욥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것을 계획함으로써 그의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을 뿐입니다. 드디어 욥을 향한 사탄의 1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바 사람이 갑자기 공격해서 욥의 소와 낙위를 빼앗고 종두를 죽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불로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셋째, 갈대야 사람의 공격으로 낙타와 종들이 죽습니다. 넷째, 큰 바람으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욥의 집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일은 졸지에 갑자기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놀랍게도 욥이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앞에 놓인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첫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는 욥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면서 신앙인의 자세를 지킨 행동입니다. 둘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랑인 욥이 하나님의 더 큰 자랑이 됩니다. 셋째,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예측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차 시험을 통과한 욥을 칭찬하며 자랑하시자 사탄은 자신의 육신이 아프면 결국은 범죄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2차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육기 2장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우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을 더욱 강하게 괴롭힙니다. 이 종기는 악성 피부병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증상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피부병인 애굽의 종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심하게 악취가 날 뿐더러 이 상처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져서 누구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에게는 온통 고통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욥에게 심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바로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애돔의 성읍 대만사람 엘리바스, 수아사람 빌닷, 그리고 남아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고 침묵으로 아파합니다. 그리고 7일 후 욥이 친구들 앞에 세 가지를 먼저 탄식합니다. 첫째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합니다. 둘째 욥이 죽음을 원하며 탄식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은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도 고통도 압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차별이 없이 누구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가지며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먼저 죽음을 갈고하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연장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탄식에 귀 기울이시며 욥의 새 친구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욥의 고난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단련될 욥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4장에서 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오늘은 욥과 새 친구와의 첫 번째 논쟁 가운데 대만과 대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탄식에 대해 애돔 인근 지역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만은 남쪽 땅이라는 뜻입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인 대만의 자손들이 세운 성읍으로 애돔의 수도 페트라 동쪽 모압 남쪽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만은 애돔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왕의 큰 길이 지나가는 교통의 유충지입니다. 에스겔 25장 13절 말씀인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 지리라에 대만에서 드단까지는 애돔 전 지역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한편 대만은 아라비아에 있는 성읍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후에 아무스 선지자는 대만이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도움을 주었던 욥이 이제 자신의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애와 소망을 잃은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엽의 지난 날의 삶은 엘리바스의 증언대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엽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엽의 삶은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엽이 고난을 겪게 되자 엘리바스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엽을 보며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엽의 고난의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엽기 4장 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이는 인과율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극률과 섭리는 생각하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율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즉 창세전 예정과 섭리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은혜, 극률은 인과율을 능가합니다.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엽에게 엘리바스는 죄없이는 망할 수 없다며 엽을 정죄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엽이 그동안 타인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는 훌륭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의 처절한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이전 판단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의심은 주제름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에 근거하여 사실관계까지 덮어버린 채 엽을 정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얕고 연약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게시로까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신적 권위를 더해서 엽을 깨우치려 합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쓸데없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6개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6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볼지하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 아래 엽을 가둬두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엽을 설득하지 못한 채 상처만 안겨주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엽이 말합니다. 엽기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기에서 대마는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대마는 이스마엘의 아들 대마 자손들의 성업입니다. 대마는 오아시스가 발달된 성업이며 대상들의 땅으로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대마는 아카바만 남동쪽 약 400km에 있으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테이마로 추정합니다. 대마는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가 아들 벨사살에게 정치를 맡기고 이곳에 와서 10여 년을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막 지대에 있는 개울은 주로 간헐천으로 물이 흐르다가 여름이 되면 땅에 스며들어 바닥을 드러냅니다. 욕은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다가 메마른 땅만 있어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친구들의 변하는 모습에 실망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대마의 대상들과 스바의 행인들도 물이 있을 것을 사모했다가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욕이 그의 친구들을 수량의 변동이 심한 개울에 비유하며 친절히 넘치다가 막상 필요로 할 때는 물이 모두 흘러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 욕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욕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붙어온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소망한 것입니다. 욕은 엘리바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욕기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욕의 친구들은 평소 자신들보다 완벽한 욕이 고난을 겪자 위로의 탈을 쓰고 욕에게 더 많은 고통을 떠넘겼습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은 욕에게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욕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됩니다. 이제 욕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욕기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한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욕은 하나님께 죽음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욕은 혹시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부르셨습니다. 욕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혹 작은 허물이 있었다면 왜 용서해 주지 않으신 것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며 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계속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심과 희망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6기 8장에서 10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욕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어 수화 사람 빌닷이 욕과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수화는 움푹 패인 땅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수화의 자손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유프라데스강 서쪽, 갈그미스 남쪽 혹은 애돔 지역의 한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수화 사람 빌닷은 시작부터 욕의 주장이 헛된 말이라고 책망합니다. 욕이 겪고 있는 고난은 죄를 심어서 거둔 결과라는 인과율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흐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빌닷은 주저하지 않고 욕의 자녀들이 분명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설령 욕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빌닷의 이 말은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그때 야곱은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부모에게 그런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은 예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유다는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큰 슬픔을 가슴에 담아보니 오히려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고 감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많은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은 요베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빌닷의 이 주장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에 불과합니다. 즉 빌닷 또한 엘리바스처럼 인과 유래 얽매여 하늘 그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베 자녀들의 죽음은 단지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닷이 계속해서 요베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6기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비록 요베 자녀들이 그들의 죄로 죽었으나 이제라도 요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시작은 미약하나 결국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요베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조건으로 지금의 고통이 치유되고 다시 미약한 시작이지만 결국 창대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며 인과율적인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포함하여 빌닷의 모든 근거 없는 말들에 대해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빌닷을 책망하시며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요베 새 친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며 말한 것들이 잘못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빌닷의 헛소리로 빌닷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빌닷은 고통받는 요베에게 짐을 지게 하며 어설픈 잣대로 요베의 상황을 쉽게 단죄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의 절대적 기준은 곧 자기의 의의가 되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서 위로가 필요한 요베에게 비수가 되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아사람 빌닷도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어조로 요베을 정죄하자 요베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요베은 인간의 불이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리고 요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일을 행하시느니라. 요베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언급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면서 쓴 표현입니다. 북두성은 큰검자리에 국자모양의 일곱별 즉 북두칠성을 가리킵니다. 삼성은 초겨울에 잘 볼 수 있는 적도하늘에 오리온자리에 세별을 가리킵니다. 묘성은 오리온자리와 가까운 황소자리에 있는 별무리를 가리킵니다. 남방의 밀실은 광풍을 저장하시는 천구를 표현한 것으로 광풍이 불어오는 남쪽이나 남쪽 하늘의 광활한 공간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큰 공간에 광풍을 보관하고 계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 요번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셋째, 따라서 요번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비록 의로울지라도 자비를 구할 뿐임을 밝힙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넷째, 그러나 요번 그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이 왜 악인과 같이 고통을 받는지를 항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이는 다섯째, 요번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자비와 공정한 심판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번 자신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비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더 마음 졸이시며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욕기 11장에서 1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욕,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이제 나마 사람 소발도 욕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소발의 고향인 나마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마는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북쪽 지역으로 주장합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욕에게 반드시 회개하여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발의 말은 바리세인들의 원조같은 참으로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곧 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오. 소발은 욕에게 회개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소발은 자신이 욕에게 정답을 제시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은 정답이 아닌 오답일 뿐입니다. 욕의 세 친구가 차례대로 욕을 정죄하자 욕은 자신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착고에 매여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악성 피부병으로 전신의 피부가 손상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존목은 의복 같다고 표현합니다. 착고는 고대의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머리, 손, 발, 부위 등을 묶어 고정한 족쇄, 수갑을 말합니다. 착고는 노쇠나 나무로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착고, 철고랑, 쇠사슬 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욕의 친구들이 욕 앞에서 이렇게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듯 쏟아내며 욕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그들의 교만은 욕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자 욕이 그들의 교만을 비판합니다. 욕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의 인과의 율로만 판단하고 조언하려는 친구들의 조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욕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이전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극심한 환란에 처하게 되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기준이 잠시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욕은 복과 화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욕은 소발의 주장을 그의 무식에 근거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욕은 친구들을 더는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욕기 1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줘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욕이 세 친구와 차례로 논쟁하다가 지쳐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가지 내용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주의 손을 거두어 달라는 것과 주의 위험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고난 속에 던져진 이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자 욕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는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욕은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어 기도합니다. 욕기 1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제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욕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은 욕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욕의 속마음은 재처럼 까맣게 변해갑니다. 욕기에 많은 불량을 차지하고 있는 욕의 기도는 자신에게 닥친 이유없는 고통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또한 욕은 하나님께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며 자신의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욕에게는 이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욕은 품꾼의 휴식을 고대하듯 차라리 생을 마감하고 죽음 이후의 휴식을 소망합니다. 물론 욕은 하나님 마저 떠나버리신다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은 홀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손을 떠나 홀로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중에도 홀로 있게 해달라는 욕의 고백을 통해 욕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욕은 다시 일어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미력해 사모합니다. 욕기 1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죄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권고한 나를 보내는 욕 그 육신은 썩어 들어가 사망의 골짜기를 향하여 걸어가지만 그의 영혼만은 여전히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인생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가 끝없는 권고함과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죽음을 원하는 육신의 몸부림 속에서도 버텨낼 힘이었습니다. 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붙듭니다. 이것이 욕이 의인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말씀 6기 15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분은 욕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인과율에 의해 모든 것이 다 해석된다며 악인에 대해 악인이 당할 형벌에 대해 악인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욕의 세 친구의 논쟁점은 모두 인과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욕의 권한은 분명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엘리바스의 썰은 이렇습니다. 첫째 악인은 정한 때까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악인에게는 결국 멸망시키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은 어두운 곳에서 나올 소망이 없고 결국 악의 보옴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넷째 악인은 떠돌며 음식을 구하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악인은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악인이 형벌받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 악인이 형벌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 물질만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엽에게 악인의 최후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악인은 최후에 그의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악인은 소망이 없이 살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에게는 그 어떤 결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렇게 엽에게 악인과 악인의 형벌 그리고 악인의 최후에 대해 헛소리를 하면서 엽이 자신의 논리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길고 긴 썰을 다 듣고 엽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엽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듣고 싶었던 말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정제로 인해 엽은 또다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확인합니다. 엽의 친구들 그리고 그에 가까운 이웃들도 더는 이전의 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의롭고 존경하였던 엽의 모습이 한순간에 그저 멸시와 모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엽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독서를 듣고 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자가 되어주시라고 강구합니다. 엽기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청하근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엽은 그의 소망이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되냅니다. 엽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더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체념합니다. 엽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엽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의 불빛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엽의 이 생각은 지혜롭고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6기 18장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엽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빌닷이 엽에게 퍼붓는 말은 악담 중에 악담이오 엽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엽이 예전에는 부자였지만 이제는 굶주리고 있다. 그의 병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악인의 뿌리는 마를 것이며 악인의 가지는 시들어버릴 것이다 등등. 빌닷의 이 언어에는 엽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없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그렇게 큰 죄양을 당해야 한다는 거친 언어만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6기 18장 15절입니다.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왕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유왕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라는 빌닷의 말은 악인의 처소에 유왕이 뿌려져 악인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욕을 저주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왕은 비금속 원소의 하나로 공기 중에 가열하면 연한 청색 불꽃을 내며 탑니다. 의약품, 화약, 성냥 따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성경에서 유왕은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의 도구로 사용되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곡의 심판, 요한계시록의 유왕불 붓는 못 등에 등장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을 받는 고통은 유백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욕은 홀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욕은 이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인 하나님 뵐 날만을 소망합니다. 욕은 이제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의로운 심판을 호소합니다. 욕기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에서 철필과 납은 고대에 돌에 글을 새기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철필은 끝을 뾰족하게 만든 쇠로 만든 칼입니다. 납은 돌에 새긴 글씨에 납을 부어 보존할 때 그리고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의 추로 사용됩니다. 또는 낚시줄과 바다의 깊이를 젤 때 쓰는 측시면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철필과 납은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욕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기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가알인데 이는 되찾는다, 무르다, 구해낸다라는 뜻으로 기업무를자, 복수자,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즉, 율법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욕은 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구해내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욕이 바라고 소망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은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리라 라는 확신이 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욕기 20장에서 2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욕 엘리바스 빌단 소발입니다. 욕은 그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 혹시 자식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하여 수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욕의 재산과 그의 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판단과 잣대로 소유의 망고적음과 그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발은 욕에게 악인이 잠시 잠깐은 형통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이 먹은 음식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 악인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독사의 독이 쓸개에서 나오며 독사의 독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또 주장합니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살을 쏘아 궤뚫을 것이요. 고대 전쟁에서 철병기는 적과 바로 앞에서 싸울 때 쓰는 무기이고 노타살은 멀리서 적을 쏘아 죽였던 무기였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악인이 하나님의 철병기 같은 심판을 피했다 해도 결국 노타살 같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지난날 유백에 있었던 모든 형통을 그저 악인의 자랑과 잠깐의 즐거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엽이 악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발의 착각이었습니다. 엽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헛소리는 계속됩니다. 소발은 엽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적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나라에 끌려가리라. 엽은 악인이 멸망한다는 소발의 인과율적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쇄하게 되는 것이 진리이기는 하지만 현실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엽기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절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엽은 친구들에게 세상에 가득 찬 모순들에 대해 열거하며 끝도 없이 주장하는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고난이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엽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저지가 아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도다. 엽의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벌을 받지 않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엽 친구들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엽을 향해 정죄하면서 정작 그들 자신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모순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누구보다 날카로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하게 관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인생들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유로우심에 흠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선과 악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6기 22장에서 24장이 등장하는 성경 7의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엽,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엽과 세 친구의 마지막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이제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즉, 욕이 행하지도 않은 죄악들까지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았고 실제 욕이 범하지도 않은 죄악들과 범행들을 추측하며 억제를 부립니다. 엘리바스는 당시 부자들이 저질렀을 법한 죄를 욕도 저질렀을 것이라며 욕의 죄라는 것들을 라열하기 시작합니다. 6기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까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우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보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욕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욕이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지난 날의 자신을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곧 그 가래 엘리바스의 모든 잘못된 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욕이 행한 악의 결과로 이 같은 고통이 임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또한 욕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이므로 다른 이들에게 당연히 조롱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노아 때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욕에게 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욕에게 회개하여 죄로부터 회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허목하고 평안하라. 그래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또한 엘리바스는 욕에게 내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말하며 욕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오빌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아카바만에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데 인도나 아프리카 등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빌은 질 좋은 금의 산지로 유명한데 다위드 왕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수입해 왔고 솔로몬 왕은 국제 무역을 하며 오빌에서 금, 백단목, 보석 등을 수입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바드 왕도 오빌의 금을 수입하려 했지만 애시온 계획에서 배가 파선하여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욕에게 오빌의 금 이야기를 한 것은 욕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한 것은 욕이 예전에 가졌던 엄청난 부를 오빌의 금에 비유하면서 그때 가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즉 그동안 얻었던 불이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욕에게 정직한 척하는 자라고 비꼬면서 동시에 욕이 교만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엘리바스가 욕에게 겸손하라 라는 권면을 덧붙인 이유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엽을 멸시하는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엽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익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논리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권한을 해석받기를 원했습니다. 엽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고자 애타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엽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직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엽은 자신이 부자했을 때에는 잘 보지 못했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신의 처지에서 보이는 세상의 죄악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엽기 2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기에서 경계표는 히브리어로 개불입니다. 이는 한계를 짓는다, 나눈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여 소유지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보존하도록 했으며 율법에 따라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엽은 경계표를 옮겨 이웃의 땅을 빼앗는 등의 부당한 불의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엽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세상의 죄악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통해 주신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곡식 이삭은 여름 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베어버립니다. 이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갈에 넣어라 하리라. 오늘의 말씀 욕기 25장에서 31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욕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제 욕과 새 친구의 세 번째 논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욕기 8장에서 욕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정조했던 빌닷이 계속해서 욕의 고난을 욕의 죄악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그의 짭고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의롭지 못함에 대해 별 가치 없는 말을 풀어댑니다. 빌닷의 의도는 욕도 역시 의롭지 못한 인간일 뿐이므로 욕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기 자신의 입으로 사람들의 삶을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의 이 논리와 달리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인간을 위한 진한 사랑과 깊은 생각이 담겨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을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함께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욕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는데 빌닷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여 어떻게든 욕을 정죄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빌닷의 논리에 대해 욕은 반어법, 비유법 등을 사용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깨우침을 주어 고맙다고 비꼬아 말합니다. 욕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면서 욕은 과연 어느 누가 빌닷의 말을 듣고 설득이 되겠냐고 반문합니다. 욕은 빌닷의 주장을 무익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더 구체적이고 차원이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빌닷을 공격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냐. 그러나 욕의 이러한 발언 또한 극히 제한적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빌닷뿐만 아니라 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위대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욕은 자신의 권한을 계속 죄악의 문제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비난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판결을 소망합니다. 욕은 친구들에게 참 지혜의 가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욕은 어떤 보석보다 지혜의 가치가 크다고 말합니다. 6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구수의 황옥이라는 구절 속에서 구수는 검다라는 뜻으로 노아의 아들 함의 장자이자 리무로스의 아버지인 구수 후손들의 나라를 말하며 아프리카 북동쪽 애국 아래에 위치한 누비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수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보석이 황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비 하나님의 지혜를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황옥은 황록색 빛깔을 띈 귀감남석을 말합니다. 이후 신약성경에서 필립이 복음을 전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곳 구수사람이었습니다. 요비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말한 후 과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합니다. 요비는 고통받기 이전 존경받던 삶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의인의 삶을 회상합니다. 요비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회상입니다.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의 팔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이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액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요비의 과거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비의 현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참담하고 곤고한 처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비의 입술에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욕기 3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러한 요비의 탄식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6기 32장에서 37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욕, 엘리후,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욕과 세 친구가 세번에 걸쳐 논쟁을 하는 동안 그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던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욕기 32장 2절입니다. 엘리후의 고향인 부수는 경멸이라는 뜻이며 아라비아의 언어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부수는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부수 출신인 엘리후는 욕과 세 친구의 말을 나름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더는 듣고 있을 수만 없는 이유, 즉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처럼 욕을 정제하며 욕이 당하는 권한이 죄의 결과라는 논리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이 스스로 고백한 욕의 순결함에 대해서는 비판합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이 있으며 불의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하다고 여기는 것이 욕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세 친구처럼 엘리후도 욕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엄중한 판결자의 태도로 욕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엘리후 또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엘리후는 피조물인 욕이 하나님께 항변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욕이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 이유를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기 3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며 교만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욕에게 겸손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엘리후는 다시 한번 욕에게 주어진 권한의 의미를 해석해줍니다. 다른 세 친구가 욕에게 한 여러 가지 말의 핵심은 사람은 죄 때문에 권한을 겪게 되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것은 권한의 일면이고 더 나아가 권한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욕에게 귀 기울여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닌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이전 욕의 새 친구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보다 학식도 있었고 지혜의 깊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 역시 욕에게 자기 생각대로 지혜를 가르치려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욕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도 아닌 오직 하늘의 하나님 뿐이신데 말입니다. 엘리후는 명백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는 진실이며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욕이 권한으로 인해 마음도 생각도 움츠러들어 힘든 상태임을 알지만 위로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도전으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는 욕의 현재 상태를 알기에 정중히 자신의 말을 잠깐 용납하라 라고 말하며 욕을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든 현실 속에서도 밝히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욕에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이 계속됩니다. 엘리후는 자연현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말합니다. 자연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인생들은 그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엽기 3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엘리우는 눈과 추수전에 내리는 적은 비 즉 늦은 비와 파종 후 내리는 큰 비 즉 이른 비를 주실 때 사람들이 이를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짐승들은 눈과 비를 피해 굴로 들어감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밀실에서 나오는 폭풍 후 추위를 타고 오는 북풍, 물이 어는 것, 비를 품은 구름과 번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때로는 징계의 도구로 국률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우도 다른 세 친구들처럼 여배의 아픔에는 함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여배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지혜 앞에 교발하지 말고 경애할 것을 원론적으로 충고합니다. 엘리우의 말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선의 폭이 허락되는 한에서만 겨우 그 신비로움을 즐기는 일, 그 위대함 앞에 머리를 조화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엘리우의 발언들을 통해서 여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하게 되고 관심의 초점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친구들을 통해 얻은 여배의 작은 유익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엽기 38장에서 4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엽,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성경에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배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엽기 38장에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배 친구들은 인과율, 즉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 아래에서 여배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창조지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배는 지난 고난의 시간 동안 도저히 인과율적 이해로 해석되지 않는 질문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여쭤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때 여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배 향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질문은 바로 창세기 1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인간이 인과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배에게 창세기 1장 범위에서만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의 섭리나 예정에 대해서는 질문에 포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창세기 1장의 창조지혜에 관련된 일면들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두 번째, 바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세 번째, 빛과 어두움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네 번째, 비, 눈, 우박 등 기상현상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다섯 번째, 별과 우주, 번개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섯 번째, 지혜와 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일곱 번째, 피조물을 먹이시는 창조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여백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와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엽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엽기 39장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다졸은 줄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하나님의 통치세계 안에 인간의 인과율적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타조의 예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타조의 습성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지만 인간의 권한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잿더미에 누워있는 요백에 질문하십니다. 얼핏 보면 요배 친구들과 같이 시비를 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 요비 스스로 답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를 곧바로 무대에 올려서 상급을 주시기보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 요비 감히 답을 하지 못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우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비 말한 비천하우니는 히브리어로 칼날입니다. 이는 보잘것없다 하찮다 천하다라는 뜻으로 요비 주인 앞에서 비천한 종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비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비 4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요비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비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역시 요비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분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끝까지 맡깁니다. 6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은 먼지나 티 등의 작고 가벼운 물질로 성경에서는 먼지, 흙 등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는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출애급 때, 이적을 행할 때, 정결의식을 행할 때, 슬플 때, 금식할 때, 회개할 때 등장합니다. 티끌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재에서 구르다라는 표현은 슬픔과 탄식을 나타냅니다. 티끌을 날리다라는 표현은 분노와 슬픔을 나타냅니다. 티끌을 떨어버리다라는 표현은 관계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죄를 먹다라는 표현은 헛되고 무익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비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 칭송받던 여비라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여분 고난을 통해 두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되지 않은 고난을 겪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한 여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겪는 자신에게 종교의 말을 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끊지 않았던 여분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분을 괴롭게 한 세 친구를 용서하시는 조건으로 여분을 통해 중보기도와 중보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분의 세 친구는 세 번의 논쟁을 통해 여배에게 했던 수많은 헛소리들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끝내 이기고 정금처럼 단련된 하늘보속 여배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전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탄에게 자신있게 여분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여분 복된 사람입니다. 연단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단련된 믿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많은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하늘보속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1편에서 2편, 4편에서 9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타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10편 3편은 앞서 107일에 사무엘하 15장과 함께 통독했습니다. 10편 3편은 타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썼던 시입니다. 10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10편을 읽는 이들에게 바로 이 복된 의의 길로 나아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을 신의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10편 1편은 150편이나 되는 모든 10편의 전주곡으로 그 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시와 찬미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10편 2편은 제왕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만앙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10편의 제왕시, 곧 메시아 예언시들은 10편 2편, 16편, 22편, 24편, 45편, 72편, 그리고 110편 등이 있습니다. 10편 2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밝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유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함이 참 자유가 아닌 속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10편 2편의 끝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는 10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10편 8편과 9편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윗은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생각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화답시와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크기는 너무 커서 한눈에 담으 수 없습니다. 개인들이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것은 피조물의 크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다윗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원수들과 보복자들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시의 아름다운 노랫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찬양이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이가 이 시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라이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한 세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다윗은 소홀히 높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죽게 사용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의 말씀 10편 10편에서 18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술의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의 입술은 가련한 자와 궁피판자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현실이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더욱 의지했습니다. 거짓의 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10편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언가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궁핍과 눌림을 당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어디에도 믿을만한 참말이 없기에 다윗은 언제나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잔양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과도 같은 물음과 답을 합니다. 10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그려줍니다. 정직한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서원을 지키는 자, 대금업을 하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려한 자를 헤하지 않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또한 10편 16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그의 일평생 온갖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잔양시인 10편 18편은 다윗이 왕으로 죽여할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으십니다. 때문에 10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대동소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뎌온 역경의 시절을 아름다운 신앙고백으로 바꾸어 감사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성경에 말하는 반석이나 바위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편편한 피할 곳을 의미합니다. 지질학상으로 석회암이 많은 가나한 지역에는 바위나 바위로 형성된 동굴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반석, 바위 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반석은 구약에서는 우리의 보호자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또한 요새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구조물로 대체적으로 높은 망대를 세워 감시하고 성벽과 성물을 단단하게 만든 군사적 방어시설을 말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보호자여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비유한 말입니다. 산성은 산에 세운 성으로 공성전을 할 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 요새의 산성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10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도 있었고 지금까지 많은 대적의 위협으로부터도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권한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일평생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다윗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19편에서 27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세에게 모세 5경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지도다. 여와를 경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지혜시인 10편, 19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법이 자신의 삶을 다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개시인 율법의 완전성과 인간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해 노래합니다. 10편, 19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곧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과 법도가 자신을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신을 죄에서 자육해하는 은총이며 사랑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메시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시를 짓습니다. 10편 22편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10편 23편은 목자되신 예수님 10편 24편은 영광의 왕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0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깊은 탄식의 소리입니다. 다윗은 또한 적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탄식합니다. 10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런데 이 일은 이후 천년 후에 예수님께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내세우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목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목자 출신으로서 목자가 얼마나 정성껏 양을 돌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찬양시인 23편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지니는 막대기로 나무, 갈대 등으로 제작합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노인이나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이거나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때 또는 금이나 억으로 만들어 왕의 규로 사용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처럼 지도자의 권위와 치리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무기로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끝에 뾰족한 못이 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른 길로 이끄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영광의 왕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메시아 예언시이자 제왕시인 시편 24편은 다윗이 법계를 예루살렘에 안치할 즈음에 드린 감사의 찬양으로 보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언약계를 불레세대에게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던 언약계를 예루살렘 속으로 모신 날 다윗은 너무 좋아 마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뛰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20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28편에서 33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여호와의 소리 즉 우레소리 화염 진동의 이미지로 웅장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7번이나 언급하며 노래합니다. 10편 29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형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과 시륜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뒤흔든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소리가 가나안의 가장 북쪽의 땅 레바논에서 남쪽 가데스 광야까지 즉 가나안 땅 전체에 펼쳐지는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동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권능의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잔양합니다. 레바논과 시류는 가나안 북부지역에 솟아있는 산맥 즉 시리아 해안을 따라 두로에서 아르밭까지 약 160km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어있는 두 개의 산맥입니다. 두 산맥의 평균 고도는 대략 1800여 미터이지만 안티 레바논 산맥 최남단에 있는 최고봉 시련 곧 헤르몬산은 해발 2814m나 되는 산으로 가나안 북쪽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류는 가나안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에 속한 곳이었으나 다윗과 솔로몬떼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거주하고 있던 희위족석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레바논과 시류는 이 두 산맥 사이의 레바논 골짜기에는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있어 대부분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곡대기는 항상 눈으로 덮여있고 전망이 뛰어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 등 울창한 산림이 잘 발달하여 있었고 솔로몬 당시 도로왕 히람은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궁전 건설을 위해 레바논의 각종 목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고 했는데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10편 30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춤이 되게 하셨으며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렸던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표제어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교훈적인 시, 묵상시 등 10편의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지만 그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마스길은 10편 32편, 42편, 44편, 45편, 52편에서 55편, 74편, 78편, 88편, 89편, 142편 이렇게 13개가 있습니다. 10편 150편 가운데 마스길처럼 표제어가 있는 10편은 116편이라 됩니다. 10편의 표제를 통해 저자, 음악기법이나 악기, 저작식이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참여신 10편 32편에서 다윗은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무리아 사건 이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회개, 용서와 기쁨의 전 과정을 간증합니다. 이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 10편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토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이름을 맞수길, 즉 교훈적인 시로 옳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35편에서 41편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입니다. 10편에 자주 등장하는 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는 들어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의 동사인 히브리어 살라를 음역한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셀라는 10편과 하박국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예배음악에서 사용했던 일종의 기호로 시를 읽을 때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추측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편 37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10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다윗은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똑같은 행악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집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억울한 일이나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자세가 끝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악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10편 3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10편 38절입니다. 여기에서 잠잠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담암입니다. 이는 단순히 침묵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여 평안히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공의를 전적으로 의뢰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편 39편에서 말하기를 악인 앞에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말과 행위를 지켰던 다윗의 모습은 그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인생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10편 39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찬양시 10편 40편에서는 고난 가운데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의 가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물이 귀한 가나한 지역에서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 과유나 구덩이를 뚫어 빗물 저장고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웅덩이를 감옥, 함정, 은신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렁은 빠지면 빠질수록 자꾸 빨려 들어가는 진창, 진흙수렁을 말하는데 이는 헤어나오기 힘든 시련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과 자신을 위하여 품으신 생각이 한없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10편 41편에서는 다윗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들고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헤아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예를 들어 다윗의 책사였던 아이도벨 같은 친구입니다. 그는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살아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고 또 많은 정적을 끌어안으며 살아갔습니다. 공예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모세 유언이 다윗의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기에 다윗은 복수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주인을 향해 뒷발질하는 모습을 표현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처럼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신 특히 가까운 자의 배신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며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가론 유다의 배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의 말씀 10편 42편에서 50편 53편에 등장하는 성경질이 즉 공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는 어느 공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고라자손 아삽 다윗입니다. 찬양으로 유명한 10편 42편과 43편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로 인해 10편 42편과 43편 두 시편은 묶어서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시인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조롱의 말을 듣고 온종일 눈물을 음식으로 삼을 만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지만 그럴수록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지명 세 곳을 언급합니다. 시편 42편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스라엘 땅을 나타내는 요단 땅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 헤르몬산 근처의 작은 미살산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곳의 크고 작은 산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헤르몬산은 헤르몬으로도 불리는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시돈에서는 시련, 아모리에서는 스닐, 가나안에서는 바알헤르몬, 이스라엘에서는 시운으로 부르며 이곳을 신성시했습니다. 헤르몬산은 바산왕 오계 땅에 속해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를 정복하여 문화세 반지파의 기업이 된 곳입니다. 헤르몬산은 안티레바눈 산맥의 남쪽 산으로 다메색에서 남서쪽으로 48km 지점에 있으며 가나안의 북쪽 경계입니다. 해발 2814m의 헤르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고 이곳에서 녹은 물줄기가 갈릴리와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미살산의 미살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미살산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작은 봉우리 또는 헤르몬산 근처의 산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고라자손의 시인 10편 44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과의 기억을 더듬어 떠올리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를 떠올리며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10편 4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본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얼굴빛이라는 표현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10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니엘 9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시인은 10편 45편에서 메시야로 오실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10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찬양시로 히스기아 왕 때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위기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던 놀라운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전멸시킨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이 10편의 말씀은 마음속 깊이 불안해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큰 환란보다도 더 힘이 있는 분이시고 큰 문제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으며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들의 말씀 10편 55편에서 56편 58편 그리고 60편에서 66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과 가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과 무명의 시인입니다. 10편 16편과 55편에서 60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믹담시는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미크탐과 연결하여 돌판에 새겨놓은 시, 황금시, 속제의 송가 등으로 불립니다. 10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종일 생사의 경계를 넘다들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사였으나 생명을 잃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은 다윗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황과 유리 그리고 불안과 고통을 새어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하여 지금의 고통을 기억해 주시길 강구합니다. 10편 5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모소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잔송하며 요하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잔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째하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심을 알았기에 다윗의 두려웠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합니다. 10편 6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토하여 알리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처시로다. 셀라. 물병에 물을 쏟아 그 병을 깨끗이 비우듯 마음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힘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0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하던 중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는 유다 산지와 사회 사이에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곳을 광야 빈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후 세례 요한이 활동했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자신의 육체가 주를 악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생사의 갈린 길에서 생명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10편 6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젊은 날의 다윗의 삶은 어디 평안하게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덜판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만났고 숲을 우거진 초원의 도피길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가게 된 유다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길과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께 편함없이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0편 64편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화살 같은 독선에도 주저앉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려합니다. 행악자의 독한 말에 그와 동일한 말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지혜입니다. 의인은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버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10편 65편에서 산과 바다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러한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0편 67편에서 72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솔로몬 무명의 시인입니다. 10편 6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진 자신의 형편을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한 10편 69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됩니다. 10편 69편 4절입니다. 까닥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이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10편 69편 9절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인용됩니다. 제자들이 성경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리고 10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인용됩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워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10편 69편 25절인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인용됩니다. 10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권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10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기발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을 이스라엘에 실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궁의를 그 땅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7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행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에 의해 실현될 공의를 통해 백성들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모든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풍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 통치 앞에 온 나라 왕들, 타시스의 왕들, 섬나라의 왕들,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바치며 섬기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10편 72편 10절입니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기에서 타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스페인 남부 해안 지보롤토 인근의 타르테소스로 주장합니다. 타시스는 금, 은, 철, 랍 등 금속이 풍부하고 금속 가공업이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타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하, 원숭이 공작을 수입해오기도 했습니다. 스바와 시바는 에디오피아 또는 남부 아라비아 일대를 말합니다. 이곳의 왕들 뿐만 아니라 모든 왕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하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하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10편 73편에서 78편에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삽입니다. 10편 73편, 75편, 76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10편 74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그 외에도 아삽은 10편 50편, 10편 79편에서 83편까지 총 12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아삽은 모으는 자라는 뜻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배음악을 담당한 책임자였습니다. 아삽은 특히 언약계 앞에서 재금을 키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역대하에서는 아삽을 선견자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키스기아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래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삽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역대상 25장 2절입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니아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 세대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직무자로 아삽 자손들의 수가 개수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오. 아삽은 10편 73편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을 확신한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 때문에 답답해하며 고민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 곁에서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부러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괴로움은 한층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돌아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자신을 가리켜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부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유지파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감사하게 생각했듯이 시인은 자신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오하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0편 74편은 아삽자손의 시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되던 때의 지은시로 추정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내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처참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화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에서 시온은 요세라는 뜻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약 790미터의 산으로 주로 예루살렘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이었으나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부수족 속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여 성곽을 쌓고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다양한 의미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 하나님이 계신 도성, 거룩한 산, 구원의 처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천국 등을 가리킵니다. 시온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시온의 성전이 적들의 손에 무너지고 어떤 표적이나 선지자도 더는 나타나지 않는 암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단식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께서 기업으로 삼은 지파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77편에서 시인은 주의 크신 권능과 그 구원은 변함없으나 확신이 부족해 불안해하는 것은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림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은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순위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신다면 그것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은 아사베 마스길로 역사 시편입니다. 시인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를 회고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며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온 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등 불순종을 저질렀음을 상기합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와 유다와 시온산과 다윗을 택하신 것을 잔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시편 78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자손들이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었던 조상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의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노래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79편에서 85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삽과 고라자손입니다. 아삽의 시,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배경으로 지은시로 추정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목자와 양, 왕과 백성, 그리고 농부와 포도나무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태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고릅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망문의 하나님 여호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미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아주 잘 나타내줍니다. 그 중에서 포도나무의 의미를 살펴보면 포도나무는 포도과의 낙엽성 덩쿨식물로 더위에 강하며 광야나 경사진 산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나안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그 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며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열한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우리를 가지로 묘사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8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옮겨 심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한 후 그곳에서 잘 뿌리를 내려 풍성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쿠리 강까지 미쳤거늘. 한편 주인에게서 버림받은 포도나무 모습을 묘사한 시인은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10편 8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라자손의 찬양시인 10편 84편은 성전을 노래한 시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전으로 나아가는 여행길 그리고 성전에 머무르는 날 등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이 시는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노래로 생각됩니다. 그 순례자는 성전을 바라보며 세 가지 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향한 마음의 거리 역시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궁정이 가장 좋음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갈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필요가 아주 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84편의 시인도 그렇게 주의 궁정을 갈망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눈물골짜기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에서 눈물골짜기는 시편 84편 6절에 난회주 표기대로 박하골짜기를 말합니다. 70인역에서 히브리어 박하를 눈물로 해석하여 이곳을 눈물골짜기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눈물골짜기는 성지 순례자들이 가난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통과하는 흰놈의 골짜기 북쪽에 있는 어느 골짜기입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시온의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눈물골짜기를 걸으며 그곳에 많은 셈 물을 마시며 이른비를 통한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잇고 더 힘을 얻어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86편에서 89편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소라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고라자손 애단입니다. 시편 87편은 고라자손의 시이자 노래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성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왁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도를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시인은 시온 곧 하나님의 성읍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시인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노래한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오 고룩한 산이 됩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성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 후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들과 온 세계, 즉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수 등 모든 이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4절입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인명이 아니라 지명인데 라합은 자랑하는 거만한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바다괴물의 이름이며 구약성경에서 리워야단, 바다괴물, 애국 등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거기서 났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시편 8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왁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시온이 열방의 신앙 중심지로서 애국,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수 등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세계 모든 백성은 각각 자기가 낳은 나라가 있지만 여우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모두가 한나라 백성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애국이나 바벨론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백성입니다. 호세야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기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시편 89편을 살펴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시편의 주제로 삼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다윗을 내종이라고 부르셨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해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관계가 깊어지는 길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남북과 요단강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다볼산과 동쪽에 있는 헤르몬산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서남북 전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산과 헤르몬 여기에서 다볼은 채석장이라는 뜻으로 다볼과 헤르몬은 각각 다볼산과 헤르몬산을 말합니다. 다볼산은 이사갈, 납달리, 스볼론지파의 경계에 있으며 갈릴리 호수 서남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해발 588m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산을 이곳으로 추정하여 이곳에는 이를 기념하는 교회와 수도원이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종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종이라 택하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와의 인자와 성실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속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기대어 다시금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장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